정답 저 이제 돗자리 펴도 될 것 같다 그죠? 실비님 어서오세요! 하나다상 어서오세요! 암요 개. 물. 등. 장. 어떡하죠 이 괴물을? 안 되네? 호식이 왜 안되지? 하단. 엎어. 짬발로 마무리. 디올의 파론님 어서오세요. 노우. 노우. 하단.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로화2. 밝고 밝고. 행신샤프. 로화. 캑터스. 실패. 슈. 원 투 딜레이 미들. 맥크 안되네. 이런 죄송합니다. 맥크로야 삼타. 굿바이. 고장난 캐사린 부어도 어서와요. 하단. 아니 그걸 어떻게 막죠? 외너퍼. 아니야. 푹. 도끼를 터쳤는데 초풍 꼽히는게 무엇. 빰 빰. 아장창. 나이스. 기상 하단킥. 카운터 좋았네요. 펴펴. 톡. 로화. 투.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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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야 안되고. 노. 죽고. 저걸 막았다면. 게임이 터졌을텐데. 못 막는다는게 문제인거 아니야. 원 투. 원 투. 하단 톡. 중단 톡. 이런. 아니야. 원 투. 푹. 대박. 벽게임 처음하면 1년은 맞아야 뭐가 좀 보일까요? 1년 맞으면 뭐가 보일거 같죠? 안보여요. 아니야. 미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하하하하핰. 맥니님이 못이긴 상대에 여기에 있네요. 또 졌어. 오 햄버거님 팔로우 고맙습니다 팔로우 땡큐 어서오세요 이틀 전에 팔로우를 해주셨습니다 해주셨었습니다 1년 맞아도 안 보이는 것인가 1년정도 맞으면은 보이긴 해요 근데 체계적으로 맞으셔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막는건 별 의미가 없죠 아니 왜 절대 먼저 안들어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짠손 안드네 나이스 어퍼어어어어어 끝난 것 같아요 굿바이 바.. 아 빠삐코님이시구나 음.. 테카프 기원합니다 응 없는 계급 나이스 빠밤 톡 자체는 밟고 안되네 원투 캡터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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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막는다고 아 괴물아! 괴물이 등장했죠 화단 육 으으으으으 안되네 라운드드리 파이트 노우! 발목 아니야 피할뜸기 초은임은 다 피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로하 투 호밍기 원투 풀 밤 나이스 오케이 기상 심리전 완벽하게 이겼어요 하단 아니군요 원투 하단 포 풀 아니 왜 저 아니 그게 안 받는다고 어헬 어헬 로하 투 빰빰 하단 원투 빠밤 빰 밟 밟고 맥크 이타 맥크 로야로 굿바이 아잇 이 스피커가 문젠가 스피커가 마시고 하려 그럼 대체 그 기술의 한계는 응 없어요 저분이 제 말을 못 듣습니다 그래서 나이스 채팅으로 한 번씩 조금 도와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헐 헐 외조 조거 간다 하단 원 원투 미들 빰 안되네 짬발 못된 아이는 쿵디팡팡 형벌입니다 아직 안 끝났나 굿바이 아직이구나 아직이구나 발목 끽 끽끽끽끽끽끽 원 원투 나이스 원커트 진짜 쩔었다 우와 그런 다음에 후속 심리 들어가죠 앉아 앉지 않는구나 외조 우리 귀요미 툰 헐 원투 발목 아니야 빠밤 아니야 하단 아니구나 나이스 빠밤 빠밤 하단 아아아아 방금 진짜 쩔었다 끽끽끽끽끽끽 호밍 슈 죄송합니다 자 그럴리가 포토샵님 어서오세요 듣고 막은거 아닙니다 저 그런 능력도 없어요 헐 대박 이 사람이 아닌 이 괴물을 누가 던전에 풀어서는 메쿠라이를 괴롭히죠 로하 투 빰빰빰 로하 투 빰빰빰빰 이런 음 음 잘오셨네요 초스카 이 이런 대시가드를 왜 못하지 나는 바본가 바보였구나 끽끽끽끽 카운터 나이스 하지만 후속 콤보가 별로다 헐 이타 보고 쓰나요 나이스 발목 따닥 아니야 미안해 저걸 못막네 모모노기 카나님 어서오세요 하단 하단 포스 원투 이런 이거 같이 맞아 하 꽝 아니야 아니야 뭔지 몰라 아무튼 아니야 죽고 하 음 엠페론 없는 계급이었죠 네네네 궁금한게 으힛 로하의 후에 왜 상대가 안왔냐면요 힐렌스 맞고 뜨면은 한 데미지 80 빠지거든요 앞가드에도 안 막히는거죠 으으 누가 이런 개물 던전을 풀죠 흠흠흠흠 음 아니요 괜찮습니다 여기 개설 주세요 저는 그런 징크스는 신경쓰지 않습니다 슈우 어퍼 나이스 끼미 끼미 phem 역사와 전통의 오래된 패턴입니다 슈우个 Elijah 어퍼 까는거 끼미 양잡기 메이지론 아니구나 데미지가 약해졌죠 매크로야 쓰다가 혼나고요 빠밤 죄송합니다 슈 딱 저거리만 지키고 있죠 나이스 하단 하단 상단 아니야 빰 백두산 죽은 사브 땡큐 원투 캑터스 아니 개물 캑터스를 지금 보고 아니 보고 막는구나 이건 느끼고 있나 캑터스 아 헤이하치 진짜 싫어 헤이하치 싫어다 백두산 펀치가 사기인게 아니고 얘의 기상 오른손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해본적 없죠 얘의 모든 회피가 저의 치명타 아킬레스 건 일해요 양잡 안되는구나 원투 미안 원 나이스 잘 참았고요 발목 발목 따다 좋았다 뭔가 꽉 막힌 느낌 무빙이 기본기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게임이 세번 아니 네번째 때 개기시는거 무엇 나이스 나이스 아니 밟고 안 밟히시네요 왜죠 희양 실패 이런 캑터스 좋아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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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금만 더 흘리고 있지 바보 발목 투 아 망했어요 망했어요 팔로우 소리 잠시만요 팔로우 소리 조금만 있다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발 발목 발목이 안되네 왜 안되죠 왜죠 방금 진짜 쩔었는데 그정도 맞아줘도 되지 않을까 우리 오오오케잇 오우 맞으면서 배우는 철권님 팔로우 고맙습니다 팔로우 땡큐 따흑 닉이 너무 슬퍼 2도트에요 저게 1도트처럼 보이는데 2도트입니다 아 1도트 맡겼네 응 숫자상으로는 이 정도 나가야되요 카운터죠 아프네요 왜 가드 안됨 아니 왜 카운터 시계방향 회신 어디감 뚜리야 뚜리야 빰빰 뚜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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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무슨 카즈 하세요 저 마흔 아닙니다 우종 진짜 미친 기술이야 카운터 나이스 호밍기 굿바이 두리야 해서 끝났죠 정답 카운터 2 제가 먼저 들어가게 되는 구조죠 계속해서 아프다 으으 아니 왜 시계연보 쭉 당기고 있는데 안피해짐 나 그것이 궁금하다 앉아 그렇죠 멧크 안되네 으으으 흘려볼걸 원투 하단 톡 대기하 아닌데 발목 툭 밤 에이악 뚜리야 죄송합니다 귀신권 초스칼 막기고 나면 움직이면 안되죠 카운터 어리야 사망 하하하하하 이거 게임이니 이거 게임 아님 학살의 현장 하하하하 와 저렴이 카즘이가 뻑이가지 으응 으응 흠 뭔가 약간 색들이 그걸 어떻게 막죠 다행이죠 콤보를 이상하게 때려도 벽이니까 관계는 없네요 끼익 끼익 앉아 샷 뭐 샷 망했다 망했죠 굿바이 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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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 발목 툭 슈 이런 안되는군요 아무것도 공격이 통화 질러나 그거를 오케이 알겠어요 어떻게 그걸 막지 나이스 카운터 거리가 조금 애매했기 때문에 그냥 콤보를 대충 때려주고요 죽고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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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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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어 삼삼님 어서오세요 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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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을 줄 알았죠 앉지 말라고 힐랜스 쓰는 겁니다 자 밟고 호밍 아니 저 미친 무종은 대체 어떻게 클리어를 해야돼 로하 투 맥크 이타 원 맥크 안되네 죄송합니다 어우 다행 앉으셨죠 원투 힐랜스 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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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런 콤보라도 괜찮아 일단 때려줄 수 있다면 아무래도 좀 빰 펴 펴 엽가드 실패 혼나고요 뱀통 혼나고 죄송합니다 원 포스리 원투 죽고 타 왠지 아까 헬하치 상대로 열심히 펴고싶더라니 뒤에 이렇게 되네 나 invested 이랬스 좋아요 과감한 시도 좋았는데 다 좋았는데 말이에요 로하 투 로하 투 호밍 발목 따닥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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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발목 그바디 예예에헤헤헤헤헤 요즘 날씨가 갑자기 확 추워졌죠 빡세죠 이런 몬스터 잡기 너무 빡세죠 몬스터헌터 전문가인 맥쿠로야는 이런 몬스터를 잡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글쎄요. 포인트를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0점부터 시작했는데, 2호님이 얼마부터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빰! 다행이죠. 어퍼! 아니야! 이런... 아 그래요? 이 동네 누구나 빡센 것 같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저 같은 애가 있잖아요. 안심하세요. 여러분들은 안전하답니다. 못하는 저 같은 애도 있어야죠. 그래야지 게임이 되지. 그래야 세상에 균형이 맞는 걸 거 아니에요. 노화 꽝! 힐랜스 때문에 말린다. 그죠? 꽝! 노화 그바잇! 그니까, 지금 계급 인플렛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건 거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착각하시면 안 되는 점 한 가지가 그건 거예요. 헉... 휴고빅님 어서 오세요. 오늘 내려간다는 뜻인가요? 글쎄요. 그건 해봐야 알 수 있죠. 우와, 커틱을 못 이기는구나. 로하 투 빰빰빰 로하 투 포 패턴 들어가죠 빠밤 빰 매크이 타로그 빠잉 이걸 해낸다 끼끼끼끼끼끼끼 하단? 아니군요. 슈돌? 아니군요. 아니 그게 빠세이가 왜 그렇게 길어 아니 시계생신? 뭐옷 밤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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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어퍼투 그냥 썼네요 대박 죽고 시계윙신 왜 안됐지 헐 음 괜찮아 아니야 이건 아니야 호밍기 대박 후식류의 오랜 역사와 전통이란게 이런건가 봐요 어 톡 뭐하냐 아아 뭐하냐 ㅋ 레드 썼어요 레드 비장의 한방 들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무엇. 호밍기 안나가죠. 슈 돌 원 투 풀 포 풀 하단 중단 나이스 에이 양 아니 이건 개소네. 그게 왜 이렇게 되죠 나이스 죄송합니다. 초스카 굿바이 음 백댓이 너무 잘하시죠. 저분이 지금 제 멘트를 못두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씩 채팅을 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로화 투 밤 앉아. 우리 투혼 학생 왜죠. 호밍기 밤. 로화 투 호밍기 실패. 발목 급파이. 예이이이이이이헤이이. 투혼님 반응이 너무 궁금하다. 그러게요. 저도 궁금해졌어요. 슈 돌. 시계방향 통신 행보 아니 행보. 으아아아아아 야아아하하하. 빰 아랴. 짧죠? 반응하는 것 봐. 아 진짜 너무 쩐다 원 포 양잡기 실패 이 양 카운터 줘 아니군요 나이스 역가드 패턴 실패 웨너퍼 꽝 내가 줘 역가드 패턴 안 써야지 안 써야지 안 써야지 하면서도 계속 쓸 거 다 알고 있다 끼 끼 끼 끼 그빠이 으흠 어떻게든 원점은 계속 사수하고 있죠 저 마흔 아니에요 저 영감님보다 어립니다 저 광견진 영감님보다 어려요 마흔살 아니에요 비록 민방위는 9년차이긴 해도 아흔살 아니 마흔 살 아닙니다 아흔살이 무슨 아흔살이야 카운터 한 번 더 별때까지 한다 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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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컷업 벗었어요? 아니 그거는 정의화재나 해야되는 컨텐츠 아닌가요? 헐 법방 뭐하니 어디가니 초스카이 좋았구요 팩팩 빰 맥크 안되네 오케이 알겠어요 과감하게 나올 때가 되셨다 그죠? 아니군요 발목 굿바이 원투 안되네요 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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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허허허 벽이 안닫자노 로하 투 빰 빰 아니야 그거 아님? 하아 아니야 잘못했어요 아니 투어님 잘생겼잖아요 귀여우시잖아요 에이 이렇게 또 저같이 못난이 대상대로 네 이렇게 이를 악물고 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 마는 슬슬 시작되죠 압박이 원원 원원 두런 죽고 흐어어어 한숨 하단 종단 대박 저걸 백데시로 피한다고? 푸싱 안되죠 원투 짬발 저거 저걸 어떻게 해 망했어 하단 못막고요 사망 총님이 올해 계란 한판 안되셨을걸요?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럴겁니다 로하 투 빰 하단 꽝 확정 노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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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터져 끼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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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잡기 포 쓰리 꽝 안되네 끼익 초스카이 굿바이 초스카이 초스카이 모든걸 다가거렸죠 아니다 이 휴고빅님아 멋대로 몇살 더 플러스 시키면 안돼요 몇살 더 플러스 시키면 안돼요 와 진짜 빡셈 사람 아님 짬발 이후에 기상 오른손이 온투랑 같이 맞는게 좀 말이 안되는거 같아요 아니다 이 휴고빅님아 카운터 나이스 도송 한미 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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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카운터 뭐 하나 카운터 에허 오케이 심리전환을 총 세번이긴거에요 하단 아니군요 슈돌 아니군요 1, 2, 3 형이 지났는거 대체 뭐냐구요? 괴물아 캡터스 좋아요? 그래 이런 미안합니다 본인이 몸이 좋지 않아서 아니야 거기서 선 탔으면 어떻게 해 아니야 나이스 카운터 아니야 왼잡기 못 풀어주길 바랬습니다마는 그렇지 개될리가 없죠 오케이 카운터였죠? 원투 풀 봐 양잡으로 자리를 바꾸고요 그리고 포스리 로하투 매크이 타로 그빠이 화랑 잘 모르시네 지금까지 화랑을 잘 모르는데도 그렇게 했던 거야 헐 정말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투원이 화랑 모르시네요 흐름을 가져왔다고 보기는 아직 어려운 것 같고 한 여기서 10연승궁도 더하면 흐름이 끝날 것 같네요 로하투밤 힐 랜스 실패 힐 랜스가 생각보다 짧구나 아니다 이 양마 야하 아니 내가 2득 프레임인데 저런 거 맞아야 돼? 깨깨깨깨깨깨 꽝 슬슬 양잡 어퍼 나이스 이게 멘탈수 레이지는 딱 켜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양잡기 저걸 어떻게 푸죠? 역시 개물은 다르다 그죠? 죽고 이러 이런... 아니요, 화랑 진짜 모르세요. 화랑을 알고 말고 결정짓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 포우가 반식기 견제를 못해주네? 아, 식기횡 견제를 못해주네? 슬픔... 죄송합니다. 원투 따닥 따닥! 아니야. 캣퍼스 좋아요 역가드... 는 시도는 잘했는데... 어! 어! 이걸! 이걸! 레크로이가 해냅니다. 굿바이! 원투 투 툭 툭 툭 슈! 초스카! 이! 오우와, pensando 빠밤 양잡... 안나가네. 에이양 양잡기 안되네. 슈돌. 키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 끼바인 헬로우 블립 플랫플로우 에이악 이 많네 써본건데 그냥 에어팡으로 벽 걸이나이스 로하 투 호밍기 발목원 투 이런 포쓰리 샤프 발목 으로 메모리 예가 좋았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뭐 다음에 하셔도 된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음 PC방에서 하고 계시죠 포밍 원재 포 퍽 쓰리 원투 원 원투 원 푸싱 안되고요 헐 투포포가 또 견제를 못해주네 이렇게까지 판정이 썩었던가 밟고 앉아 앉지 않네요 왜죠 혼나고 이걸 해냅니다 매크로에가 또 해냈습니다 띠띠띠띠띠띠띠 그러면은 다시 만나자고 하세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원투 슈우 왠지 움직임이 평소랑 좀 다르신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받긴 했어요 왼잡기가 왜 나갔지 원 포밍기 헐 좀만 더 앉아있을걸 왜 그랬죠 우리 매크로야 포스리 푸싱 원투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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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드 안되네 아니야 아니야 뭐하죠 우리 매크로야는 왜 이렇게 맨날 못났죠 원 원투 이런 하단 아아아아 흘렸으면 됐을까 갔나 모르겠네 발목 아니야 원투 하단 나이스 투포 꽝 요거를 계속 맞아주고 계세요 그러면 계속 딜링 들어갑니다 빰 죄송합니다 허허허허허허허허 하단 이런 귀신권 oner 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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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쫌만더 앉아있지 바보 끼이끼끼끼끼 로화 투로 암니 여你是 포스 방금 진짜 큰일 날 뻔했죠 포스리 정신 쳐 스카이 탁탁크레를 깔구요 굿바이 끼이 끼 끼 어허허 하다 아니군요 슈돌 아니군요 따다 따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쟤가 그만 똠!, 아꼈 뒈 아... 나 진짜 저거 어떡하니 로화 투 슛 안되네 슬픔 끼끼끼 거리는건 뭐 프라이닝은 원래 말버릇인가요? 그냥 방송하다보니 갑자기 생긴 버릇이에요 평소에 웃음소리를 끼끼끼끼 거리고 다니면 이상하잖아 아니 충분히 이상한 사람이란건 알고있습니다만 음 그래도 그건 너무 이상하잖아 그렇지 않나요? 음 어 제 채널에서 관절 드립하시면 안돼요 저는 무릎꿈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드립은 좀 자제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와 쩐다 괴물이다 괴물 역시 괴물 헐 헐 헐 다 맞았어 아니 저 그런사람은 아니에요 또 썼죠 작음 아으하 진짜 죽네 죽어 헐헤헤헤헤헤 초풍 타이밍을 잘 읽으면 뭐하냐고 도대체 로하 투 끝까지 따라가죠 끝까지 어 우종 히트씨 이제 이득 프레임이야 왜 뭐지 하단 그렇죠 이거 잘하면 끝날 수도 있겠는데요 안됐네 히트씨 플러스마스 제로에요 근데 왜이러지 헐 나이스 딴섬 잘 흘렸구요 빠밤 말리고 계시죠 빠밤 안녕 죄송합니다 팝 로하빵 원투미들 발목 그빠이 음 성광이 기상캐 이기는구나 좋은정보 땡큐 짠발 잘 흘렸죠 웬일 겉거리 잘 잤구요 겟투 샌미슈 밟고 호밍기 빰빰 아니야 짬 아 다행이죠 좌종 히트는 잘됐구요 툭툭 하단 아니야 원투 에어레이 매크로야 2타로 메모리 띠띠띠띠띠띠 매크로야 역시 쩔어 기상허퍼 없어 짜증 나신데요 띄울 수 있는 거 못띄온다고 그건 화랑도 똑같습니다 핑계입니다 원 그래 슈돌 아 슈돌이란다 초스카 나이스 원투 엘캠 오케이 벽걸이 잘됐구요 퍼펙트 밟고 그걸 어떻게 방금 나도 모르게 또 손 나갔다 그죠 그러면 안되는데 말이에요 호밍 이제 슬슬 하단 잘막았죠 로하2 호밍 나이스 나이스 이걸 카운터 웬일 뭐니 어디 뭐니 파랑아 좀 똑바로 서자 렉크 로하2 로하2 대초 캡터스 럭크 예예예예예 보호막은거 아닙니다 그냥 느낀거에요 마음의 눈으로 보시오 나이스 왠지 이번에 그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요 좋아요 그런식으로 계속 가야되는데 슬픔 나이스 그냥 지른거죠 에코르의 특징 포도 않고 막 지른다 굿바이 또 잤어 안 잤어 과자 먹으면서 멀티 트위치 갸갸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시청자 입장으로 갸꿀입니다 하흐흫 허허흐흐흫 아니? 나이스! 굿바이! 오호! 죄송합니다. 방금 버튼 엄한데 누르는거 뭐어? 다행이죠? 원투 바로 플래싱! 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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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는 로우화 캡터스 좋아요! 크랩! 포! 투! 빰빰! 맥크! 맥크! 로야! 로우! 굿바이! 하단! 아니군요. 원잽! 아니야! 아니야! 뭔지 몰라. 아무튼 아님! 하단! 안보이님!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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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양! 아니군요. 원투! 의양! 원투! 따닥! 죄송합니다. 푸싱 저기서 빠세이가 나올 줄이야 하단 죄송합니다 포스리 안되는 문요 로하투 로하투 빰빰빰빰빰빰 이런 아니 공중에 떠서 맞아야지 맞으려면 으아 아니! 아하 으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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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라쿨라 로하투 호밍기 밟고 발목 아니야 삐 그렇죠 하단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빰 죽고 이런 너무 날로 먹으려고 했네 뭐하는걸까 우리 매크로야는 뭐하는걸까 나이스 이런 혹시 1팁하시면 잘 못하신다던가 나이스 아 아직 안끝났네 슬픔 하아 요행을 바라지마시오 이런 괴물이라 게임할때는 요행을 바라게됩니다 완전 괴물이잖아 완전 괴물이잖아 음 숨소리 자제쯤 죄송합니다 마이크 세팅 조금 잘못 뗐나 봐요 원 투 로하투 로하투 포포 5 빠밤 Menu ete 1 거야 끼끼이 끼끼 일 없이 하면 supporter 잘 났구요 오른 잡기 안 되네요 맥크 휴 돌 뚜아야 맥크 휴 정면으로 어떻게든 밀어넣겠다는 의지 잘 봤구요 발목으로 메모리~~ 잘 참았다 beschäft 음...마이크가 이정면 되나??? 허?! 왜? 데시가드 못했wyים 대박 빰빰빰 빰빰 이런 역가드였군요 허?! 왜 안 막힘?! 왜요? 숨소리 야해서 좋은데 일상생활 가능하세요? 휴...돌... 아니군요. 빰 확정이죠. 지금 손님이 저 기술을 계속 맞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전 계속해서 쓰게 된답니다. 하지만은 훨씬 아픈 걸 막고. 흐흐흫... 아니야... 로하 꽝... 빰빰빰... 죄송합니다. 원 투 따다 카운터죠. 빰빰... 노우! 뭐죠? 아냐에에에에에에에에! 뭐하냐! 뭐하냐 도대체. 원 투 하단 중단 숏돌 깔았는데 왜죠? oui? 빰빰... 빰빰... 빰빰빰.... 빰빰빰... 빰... 빰빰.... 폐폐... 폐... 웬인 엎어? 아미야! 어느새 또 벽이야 발목 굿바이 축하드립니다 나무위캐님 그러셔야죠 화랑 약해요 아 화랑 강해요 제가 약해서 그런거지만 로화 투 호밍 원 톡 밟고 호밍기 빰 원 투 풀 빰 빰 로화 죄송합니다 모조 이걸 친다고 원 투 로 메모리 잘했다 방금 레드삑살이네요 소고기 덮밥님 어서오세요 네 생방은 처음이시죠 어서와 택푸 각인가요 안나올걸요 택푸 아마도 안나올겁니다 아마도요 이런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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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종이 시계 방향으로 안 피해지네 소고기 덮밥님 팔로 고맙습니다 팔로 땡큐 와 우와 대박 카운터 카운터 이리로 들어오도록 해 로화 투 초스카이 초스카이 좋았다 옆벽 광 뭐 어느샌가 또 옆 벽이죠 벽 몰아넣는 능력 진짜 떨따 매크로야사 굿바이 거기선 역시 매크로야죠 아 대회 때문에 창모드 연습중이세요 저는 대회 안가니까 관계없죠 근데 왠지 평소랑 움직임 좀 다르시긴 해요 좀 묵직하세요 평소엔 훨씬 더 깔끔하게 움직이시는데 굿바이 대회가 가까운 실내 있나요? 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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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킥 꽝 뺨 뺨 뺨 뺨 뺨 카운터가 아니었군요 병 몰아넣는 솜씹아 토나옴 아니야 끝났죠 굿바이 굿바이 뺨 뺨 괴물을 못 찌릅시다 라운드 원 뭐죠? 왜죠? 어우 아파 나이스 퍼퍼3가 확정 딜격 개이득이어야 되는데 슬픔 나이스 초스카이 벽이 여긴가? 아니었다 밟고 아니야 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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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 반여동 감자님 어서오세요 최초는 아닙니다 이미 두명 있어요 허어어어 반시계 아 시계방향 행보를 쭉 더 당겼어야 했구나 죄송합니다 헐? 카운터 표시도 안났잖아 반치기 아무튼 반치기 죽고 오 세뱅은 좀 빼도 되지 않을까요? 저 빠세 보고 못막아요 빠세 보고 막을 줄 알면 게임이 이렇게 터지겠나요? 허? 그 타이밍에 어떻게 안쩌? 캑타스 좋아요 지금 저거 지금 계속 14프레임 들케노리고 계시는거거든요? 얼만큼 개물이어야지 저런 플레이가 되는건지 나이스 그냥 어퍼 과감하게 한번 잘 써봤죠? 벽에 닿기를 다음 끝납니다 굿바이 오빠 사랑해 할로 알렉스 실패 여러분들 다 섞고 있어요 거짓말쟁이들밖에 없습니다 철권에서는 나이스 주렁컴보 따다 꽝 양잡기 안되네 짠손 로하 투 매크 매크로 야 굿바이 딜케 있어요 마이너스 14입니다 마이너스 14인데 마이너스 14인데 지금 초풍으로 계속 건지려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딜케가 없어보이는 것 뿐이에요 노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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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지? 오케이 오 음 저거 해석 좀 해주실래요? 할로 저스트 치즈 졸업이 다가옵니다 아직 1점 부족할 것 같은데 느낌상 음 1점 부족해요 할로 미스터 그 인 페이머스 엑스 캑터스 나이스 이런 이런 슈우돌 아니야 아우 쏘리 아이우 소 어라우드 아임 베리 어라우드 카운터 원잽 레이악 실패 죽고 이런 제 스트림이 일주일 내내 핫하다고요? 그럴리가 하하 초풍 타이밍 진짜 쩐다 쩔어쩔어 와 꽝 빵빰빰 어장창 슈우돌 띠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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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났자노? 아 끝났자노! 굿바이 아뇨 지금 옛날처럼 점수 후벼지고 그런건 없어졌습니다 이제 방금 성공이 늦으셨나? 아니면 각도 때문에? 나이스 로우합 안되네 원 폽 아니야 왜 앉았어 가보야 아니야 죽고 스텝 온 힘 대박 행신한 길 저렇게 쓰는거구나 셋업 원 원 투 아니야 으아아아아아아아아份 하 하하하하하하하 defines 죽어간다 죽어가 빠시 아니군요 사망 옛날처럼 정수 푸벼지고 이런 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어느 한쪽만 강등되는 걸로 게임이 끝나게 될 겁니다. 응? 땅칼님 어서오세요. 달달거님 어서오세요. 응미클, 응미클. 왜 욕을 하시죠? 제가 그렇게 더러운가요? 음 인정합니다 욕을 할 필요는 없죠 야 저게 왜 피해? 말도 안 돼 아 진짜 이거 게임도 아니야 음 말 다 들리는 것 같아요 헐 역시 사람 아니시죠? 짬발 굿바이 띠이이익띠이익 응 미클 아아 슛 올 슛 올 늦었어 까는게 늦었어 띠이익띠이익 확장 지금 트어 님이 조금 저랑은 다른 환경에서 게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왜 파크 발동한댐? 왜줘 하단 1, 1, 2 횡신어퍼, 1, 2, 실패 응미클 하단 호밍기 요거 약간 타이밍 미묘하게 이상해서 맞아주시는 것 같네요 네, 제가 장담하죠 투옴님은 화랑을 모르십니다 어퍼 그리고 저는 괜히 없는 거예요 진짜 잘하구요 어헝 여기서 매크로야 아니야 발목 따닥 밤 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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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진다고 오케이 허허 하 하단 끼 끼 끼 그래 빰 빰 빰 빰 빰 이런 끼이 끼 끼 끼 좋았어요 흰캠 앰플이 확정 아니 그게 왜 못찾지 아니야 패 아니 아니 초풍에 호밍 성능 달아준 남코 딱 나오시오 앞으로 딱 나오시오 하단 죽어간다 죽어가 죽어간다 죽어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나이스! 나이스! 그동안 열심히 하단 흘리기 열심히 심어놓은 보람이 있군요! 겟 투 샛 미 슈 어른 잡기 실패 왜조 엄마 세상은 너무 힘들어요 슈 엎어 아니구나 포스리 아니야 엎어 짬바리였군요 응 미클 하하 하하 어떻게 풀어가야되나 게임을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잘 잘 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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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광 원투 옆가드 성공적 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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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쓰 포 포 포 포 포플인데 왜 카운터요 말도 안되는가 하 아니야 미안 샤프 그걸 어떻게 막았죠 슈 죽고 왜 내 원짭이 있었지 짱현태님 어서오세요 뭐죠 왜죠 저런 기술 왜 썼죠 매크로의 앞으로 disso 레이 나이스 슈털 깔고 요 좋았죠 꾸 screening 굿바이 부와! 카운터는 뭐였지? 죽고 세 번 아아아아아아악! 아깝다! 오른하프 했으면 이겼는데 나 뭐하니? 심바 8547님 팔로우 고맙습니다. 팔로우 땡큐! 나이스 슈우 더홀 앨캔 앨캔 플래싱 꽝 탁 태 양달 eggs 아니야 gouvernement 토! 노우우! 하단.. 아니야? 노우 원투미 들 왼 오퍼! 아깝다 대시 타이밍에 레드를 썼었어야 했는데 슬픔 졸업한 로저 쓰리스 쓰리님 어서오세요 앙기모찌님 팔로 고맙습니다 팔로 땡큐 졸업하면 뭐 키울 거냐고요 키울 자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아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야 이런 휴님 어서오세요 우리 괴물들 총집합하고 있자노 헐 헐 헐 헛바세이 하단 원잽 빰 카운터는 아니지만요 벽 어디? 여기 끼이 끼 끼 어른잡기 안되죠 빠밤빰 플래싱단 지른거죠 잘 질렀다 로하 아 이런 쩔어 로하 툭 빰 빰 빰 빰 빰 로하 투 빰 빰 슈 포스리 들켓 그게 최선이었습니까? 확실해요? 정말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하냐고 아 진짜 바보 야 호 다행 하단 하단 원투 풀 원 어퍼 아니야 딜레이 그만큼 주는거 반칙임 홀 대박 쟤 확장이구나 죽고 허허헣 커트해야되는데 복숨을 못 끊으면 내가 죽는다 자 매크 2타 중단 나이스 카운터 아니 뭐하는거 매크로야 좀 잘하자 다 잡은 확정타 놓치지 말고 슈 슈 퓨 퓨 망했어요 죽고 이런 앗 안 돼 돼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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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 끼 끼 끼 끼 끼 아 아닌가? 로하 따닥 원 이게 그니까 게임인거냐고! 아 게임 아니었지 아 착각할 뻔 빠밤 낮은 벽광이었네요 슛 원 빰 아니야 빰 굿바이 원 로하 투포 시더는 좋았다 슈 더홀 끼 끼 끼 끼 원 투 투째 벽광 나이스 빰 빰 앉아 슛 매크 1타 로하 이런 미안합니다 빰 아 좋아 음 휴님 휴님 같은 괴물이랑 안놈 동쾌전 싫어해서 안놉니다 제가 이길 수 없는거는 보너스 끼 끼 끼 원래 데스상대가 거르지 않는 편인데 동쾌전 너무 재미없어요 음음 그런거는 손이 좋은 분들 저는 못하는거 아무튼 못하는거 진짜 못하는거에요 맨어퍼 원 포슬 투 슈 돌 횡미클 응미클 응미클 이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이스 끝났죠 아니자노 다행 빰 굿바이 원투 하단 조송 합니다 왼어퍼 원투 캑터스 실패 와 힐랜스를 그만큼 심었는데 계속 안 넣는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와장창 슈 돌 쓰다가 혼나고 혼나고 우종 히트 프레임 누가 건드린거야 하하 하하 포 원 슈 이런 홈 홈 홈 홈 홈 홈 투 원투 풀 양 헐 벽이 왜 내 뒤에있죠 어느샌가 위치를 바꿔야해 헤헤헤 맥크 3타 로하 투 맥크 2타 굿바이 호우 방금 약간의 망설임 있었죠 다행입니다 호우 딜레이 짱발 무엇 어퍼 나이스 이번엔 개념 들킬 아니고 제대로 된 들킬을 잘했네요 양잡기 양잡기 안되고 노우 나이스 초스카이는 아니었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로하 캡터스 굿바이 벽광 끼 끼 끼 끼 끼 음 갓터스 나이스 막히면 죽었죠 그래도 모든걸 걸고 쓰는 겁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차피 제가 게임을 괜히 믿게 못해요. 개 투 샘미슈 아니다 고장난 캡오사 원 투 힐렌스! 앉을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끼이 끼 끼 끼 끼 이거 게임아니죠? 지금부터 게임아니는거 시작! 투! 밟고 그걸 어떻게 막죠? 괴물 포! 나이스! 발목 굿바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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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원토공판전에서 일부러 안고 계시는거에요 뭘 못쓰게 할려고 카운터는 아니군요 딜캐 개념 딜캐 자를 흘렸죠 나이스 엘캔 엘캔 플래싱 로하 툭 이런 로하 빰 카운터죠! 양잡기 아니군요 슈 플래싱 어퍼 원투 발목 툭 마미언 로하이로 굿바이 흠 원투 외조 원투 풀 밟고 슈 돌 나이스 패턴 좋아요 계속 가보죠 우리는 멈추지 않는 전투민족이니까요 발목 툭 하단 아니에요 원투미들 매크삼타 매크로야 굿바이 헬로 홀리킥 고고 테키카 프라임 어 아 아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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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테키카 프라임 유 캔 트윗 화랑 정점찍기 3분전 네오지온님 어서오세요 3분전 아닙니다 이렇게 게임으로 상대로 무슨 3분전이야 말도 안되는 소리 헐 빰 나이스 는 아니죠 사실 카운터죠 뭐죠? 왜죠? 아니야 매크로야 나이스 로하 짬발 안되네 죄송합니다 으잉 aux 우왕 원투풀 포 쓰리 슈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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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니 왜 행보 왜 약했나 행보가 약했어 더해야돼 행보를 얼마큼 더 가야되는거야 으앙니야 이럴수가 왜죠 빠세이 빠세이 죽고 하단, 이런, 행신? 아, 어퍼가 시도는 좋았는데 샤프, 호밍기, 나이스 꽝, 요거 계속 확장이세요 로하2, 로하2로, 급파이 하단, 아니군요, 슈돌 그렇죠, 주렁콤보라도 괜찮아 빠밤, 거친 주렁님 고맙습니다 나이스, 이거 게임 아닙니다 발목, 빵, 급파이 음, 오케이, 머스키로, 아우, 비어젠 운트, 헤브 굿데이 음, WKK7577님 어서오세요 미쳤다, 미쳤어, 네, 제가 좀 미쳤어요 늘 미쳐서 게임한다고 많이 욕먹죠 나이스, 좌스카이는 실패고요 에이앙, 뭐, 포스리, 아니, 원, 원투, 이런 포스리, 푸싱, 이런 아, 이거 좀 아쉬운데 허, 이거 그냥 질렀어요 굿바이 굿바이 원투 팔국 실패 긍신어퍼, 긍신 슈돌 원 슈 초스카이가 왜 안 나가지 하단 1런 원잽 원 원투 하단 아니 포스리 원투 풀밤 꽝 톡톡 실패 원투 하단 아 죽고 용기가 대단하시네 진짜 원래 뭘 모르면 겁이 없으면 용감해져요 나이스 쳐 슬카이 좋았구요 벽걸이 어디 여긴가 게 투 샛 미 슈 나이스 한 라운드 조금만 더 힘내보자 로하 투포 초 초스카이 원투 죄송합니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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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꽝꽝 이런 어정창 카운터 나이스 퍼스리가 확정 매크로야 3타로 레스트 임피스 굿바이 무찔렀다 괴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